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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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잠실나루 잠실나루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잠실나루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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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잠실나루역입니다. 잠실나루역입니다. 이번 역은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암사방면이나 가락시장, 모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hangshin, Tongpago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8. The door is close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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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